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 어반자카파의 커피를 마시고 2013년 10월 12일 토요일 밤에 첫 곡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카페를 가면 참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라디오에서는 얘기를 할 때 친구들하고 카페에서 앉아서 스마트폰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미지가 약간 그쪽으로 몰리는 쏠리는 경향도 있는데 사실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애견카페다 북카페다 해가지고 천상지 단아씨도 애견카페를 하고 계시거든요. 저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강아지를 그렇게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한번 기회되면 가고 싶네요. 근데 작곡하시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도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자리 딱 잡아놓고 요즘에도 24시간 하는 카페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막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카페에서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사실 뭐 이렇게 프랜차이즈 그런 카페 말고 그냥 동네에서 하는 카페들 있죠. 손수 만드는 그런 카페 맛도 되게 다르고 거기서 나오는 노래도 좋아서 카페를 많이 찾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오늘 슈키라 1부는요 저랑 함께 뮤지컬에서 호흡을 맞췄었어요. 내 여자친구 초아 초아씨가 속한 그룹인데요. 상큼발랄한 AOA 드디어 모십니다. 기대해도 좋아 렛츠고 먼저 광고 듣고 모실게요.